. 빨리 출근해서 조금 손 많이 가는 건 내가 해 주고 출발을 좀 여유롭게 하고 싶어서 되게. 어? 세분이. 세분이. 좀 준비해야 돼서 빨리. 내놓을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금 왔어요 저도. 야 벌 속에 다 하신 거야? 아 나 저런 대장 되게 싫어. 뭐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. 셰프님. 마스크 써야 되는데. 그거 잘라주시면. 네네 내가 갈게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아침에 오면 반가운 인사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일 바로 시작하는 거야? 아니 원래는 오면 다 여유롭죠. 다들 다들 이제. 서편자 먹고. 서편자 마시고 얘기하고 어제 뭐 했냐 뭐 어제 일 끝나고 뭐 했냐. 우린 그런 게 없군요. 지금. 그런 시간이 안 되시고. 좀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. 또 퀄리티는. 도미래톤에 가까운 음식을 내주는 게 파스타가 하나 있는데. 포모도로 파스타예요 그냥. 그냥 정말 간단한. 토마토 소스 파스타. i'm go'n out i i i love you. i love you,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let's get wild and make a memory. hey i wanna go out. i wanna go out. i wanna go out. i want you to go out. 화 덕 피자예요, 화 덕 피자. 아니 화 덕 피자는 배달시켜. 터핑 흘리는 바닥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사실 금방 타거나 금방 씻거나 미국피자 같은 경우는 배달하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많이 안 쏠리잖아요 걔네는 좀만 해도 그냥 다 쏠려버려요 거의 400도 이상? 이 안에서 1분 30초 안에 피자가 다 만들어져요